봐봐 여러분들 보기 지문에 4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뭐야? 이 보기 지문 4개를 다 파괴하겠지 근데 실력이 어정쩡하면 어때? 보기 3개 중에 3개를 제끼고 하나가 답인거야 근데 그 정도만 돼도 뭐야? 합격하는데 지장 있을까? 지장 없지 근데 보기 4개를 분석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1000이면 보기 4개 중에서 1개를 제낄 수 있는 수준에 들어가는게 100이야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그 900을 갖다가 놓으냐? 다른데 시간 투자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의 만점을 맞는 실력도 같은 100점이라도 실력이 달라 실력이 뛰어난게 중요하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실력이 뛰어난 것보다도 뭐야? 여러분들 솔직하게 봐? 이 사람이 아는게 많아 근데 시험을 못 봐 그럼 걔한테 배울래? 안 배우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게 뭘까? 창고 재산 이런거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아 일타강사다 이렇게 얘기하는게 좋아 아니면 착 큰거 끌고 와야 돼 빌려서라도 그치? 그쵸?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결과잖아 결과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라는 것은 부자의 결과가 나오는 거고 시험이나 학생들은 뭐야? 내용 몰라도 시험 잘 보면 돼 안 돼 그건 뭐야? 시험에서 특화가 돼야 되는 거야 객관식 시험에서 뭐야? 시험 잘 보면 합격하는 거야 주관식 못해도 상관일 수 없어 상관없잖아 우리 시험에서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선생님이 강조를 할 때 나중에도 한번 해주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모피트 이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모피트 한정이야 알겠어요? 한정이라는 나라가 나온 답이야 모피트는 알겠죠? 순베리는 상호작용 그 잔어 자체만 하면 거의 풀 수 있어 그러면 사회적 자본 전환점 나오면 뭐야? 샘슨과 라오비야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면 3개가 제껴져 실제 시험에서 그럼 답이 티틀인 경우도 있어 내가 티틀을 모르는데도 뭐야? 티틀이? 티틀은 티통 티통이야 티틀은 뭐야? 티틀은 통제 균형이거든 티긋자 통제 티긋티긋 균형 이게 시험 중에 그럼 시험에서는 출제의원이 이게 논문이 아니잖아 티틀의 통제 이론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얘기할 거 어떤 사례를 준단 말이야 교정직 5급 같은 게 사례를 줘 알겠지? 사례를 주고 이걸 회복적 사벽 측면에서 써봐라 이렇게 하거든 회복적 사벽 측면을 가지고 이걸 기술해보라고 쓰는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쓰는 거야 이 내용을 분석해서 어떤 사례를 주고 티틀의 통제 이론으로 이걸 비판해보시오 이렇게 설명한다고 티틀의 통제 이론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뭐야? 이 사례를 분석해서 티틀의 통제 이론에 어떤 관계가 되는지 통제 균형점과 문제를 딱 써줘야 되거든 그 사람의 이론을 녹여서 써야 돼 와 갑자기 막 뻥하지 근데 그런 거 해봐야 시험 떨어지면 걔는 뭐야? 고시생 알겠죠? 생 결과물이 뭐야? 떨어진 고시생이 실업자지 근데 구급이나 책임을 합격한 사람은 뭐야? 공무원 무슨 말이야겠지? 내가 메이저리 관련된 데 못 갔다 그냥 일반인이야 시험에서는 굉장히 냉정해 뭐야? 합격자랑 불합격자로 둘로 나눠져 그치? 그냥 일반인인 거야 실업자 예를 들어서 뭐 교정 공부 5호봉 이런 거 있어? 수험생 5호봉이 어디 있어? 호봉도 안 써요 이건 그래야 그래 굉장히 냉정한 시장이란 말이야 뭐야? 결과로서 말하는 거라고 무슨 말 얘기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강의할 때 키워드를 알려줄 거야 가끔 나중에 막판 가면 진짜 키워드지로 공부하고 핵지총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키워드 자 이거지 이거 답이야 이렇게 풀 거야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본기가 없으니까 기본기는 나중에 하지만 최종적으로 모의고사나 실제 기출문제를 풀 때는 그따위로 풀어가지고는 효과적이지 못해 왜? 뇌가 풍부하지가 않잖아 지금은 그냥 전체를 바라보는 거야 바닷고에서 근데 지금 나중에는 뭐야? 키워드 위주로 딱딱 뽑아서 내야 돼 근데 처음부터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면 조금 어렵게 나오면 헤맨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야? 키워드 외의 내용을 아는 상태 코끼리 코만 보면 코끼리인 거 알잖아 몸통 몰라도 돼 안 돼 되잖아 그러니까 대체로 코끼리 코를 보여주는 문제를 푸는 거는 거의 90% 점수가 거기서 나와 근데 두 문제가 코끼리 코가 아닌 코끼리 다리를 보여주고 코끼리를 마치라고 한단 말이야 코끼리 귀만 보여주고 그런 문제는 이제 틀려도 합격에 지장은 없어 빨리 합격하려면 나중에 말겠지만 포인트를 딱딱 짚어서 그거를 보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내인성 외인성 이런 거 있잖아 육셈버거 이게 지문에 언급이 돼 육셈버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 무슨 말 알겠죠? 나쁜 아빠 만나가지고 이러면 외인성이지만 미친놈이야 그건 뭐야 내인성이지 뭐 그렇지? 그런 정도 수준으로 나중에 문제를 풀어줄 거야 알겠죠? 정신병은 뭐하고 관련돼 있어? 외인성, 내인성? 내인성 이게 답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풀어줄 거란 말이야 그런 게 풀린 게 뭐야? 100문제면 90%가 그렇게 풀려 8, 90%가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그따위로 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보니까 문제를 8, 90% 그렇게 처리하잖아? 그럼 나머지 문제를 생각할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야 그게 실력이야 실력이라는 거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실력이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로 뽑아내는 게 실력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공존하는데 시험 문제 얼마나 빨리 간단하게 쉽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쉬운 문제도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보자